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많은 그런 이익을 맛본 사람들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문정권 5년 동안 얼마나 세상이 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년 정도도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정도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무엇이 남아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권 추락 교실의 난장판 상황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교사분들이 그렇게 나서 가지고 시위하는 데 별로 익숙지 않은 분들일 텐데 그렇게 나서 가지고 시위를 할 정도가 되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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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다른 그런 논평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견을 필요가 하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교실의 난장판 교권 추락 이런 문제에 그냥 보이는 것 너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강원도에서 수업 중에 고3 학생이 이제 아마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모양입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먹방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스개로 그냥 아이들을 이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공립학교가 처하고 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교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해당 학생이나 그다음에 교사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 참 시사는 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교사가 이제 수업 중에 라면 먹방을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 그걸 교사가 제지하더라도 이제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고작 이 학생에게 주어진 징계가 출석정지 10일로 끝난 거죠. 사건은 강주 원주 강원도 원주고 학생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제보 영상을 보면 학생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 자기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고 화면으로 수업 중인 교사를 잠깐 비추거나 자실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이어갔다. 이 라이브 영상의 제목은 수업 시간 해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분들이 현행 제도 하에서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나 권한을 완전히 상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교사의 개인적인 재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게끔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주 요인이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했던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게 예를 들면 교육에서 교육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이나 체제가 바뀔 때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뀌는가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정책, 제도, 체제가 바뀔 때 그 한 나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일종의 보여주는 일종의 예시나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학생이나 교사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교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제지해도 A군은 아랑곳 없이 라면 먹방을 이어갔고 해당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후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한 과정에서도 A군은 방송을 껐다고 말하고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학생에게 10일 이상 30일 만에 출석정지의 징계들을 내리는데 가장 경미한 행인 출석정지 10일에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단에 144분 정도 많은 분이 읽었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5년 동안 나라가 그야말로 멍멍이판이 됐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여러분들 댓글, 의견 가운데서는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개인적인 일탈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지도 문제가 완전히 파괴된 것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른 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주의를 한계하는 그런 분들은 140여 분 가운데 거의 없어요. 이 사건을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 사슬에서 톱으로 다른네요. 초등교사 99%가 교권 침해 경영을 했고 제도 보완을 서둘려야 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134배 폭증 절반 이상은 무혐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앙일보 사슬도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선거부정, 부정선거문제에 대부분의 입을 닫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선거부정에서 비롯되더라도 누구도 그 문제를 닫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중앙일보의 사슬이게 되면 익명이지 않습니까? 사슬이. 기명사슬이 아니거든요. 익명사슬에서도 철두철미하게 부정선거 문제를 함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먹방 사건, 교실 난장판 사건 이거는 저는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하니까 이거는 바로 교육감 선거가 특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특정 교원단체와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됐기 때문에 발생할 사건이거든요. 이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하게 듣게 되면 나중에 그 비용을 얼마만큼 치르게 될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을 자각을 했기 때문에 학생인권처럼 조례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교실을 붕괴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익명 칼럼을 통해서도 언론인들이 언급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나라가 비겁해져 버렸는지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교육감 선거를 뭡니까? 2022년하고 2018년만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건데 우파 교육감 후보와 부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표를 빼앗은 비중이 지금 여기 나오는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조전혁 우파 교육감 후보에게 60% 100장당 60장을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조희연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다 피해를 보는 일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비겁해졌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지 앞으로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이 교실 난장판이나 교권 추락이란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시행령 고쳐가지고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근본 요인은 좌파 교육감들이 선거를 여러분 장악한 세력당하고 붙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교육현장을 장악한 거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공 박사가 또 그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 그다음에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근본 문제를 그냥 깔아뭉개고 은폐하는 데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애들 밖에 나가서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육이 망가지든 뭘 하든 간에. 그러나 대부분은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교육과 관련된 체제 하에서 이름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신문을 보더라도 좌파 교육감들의 이름들 선거 장악 문제를 거론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한국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비용을 이 비겁함과 이 부정직함의 비용을 너무 많이 치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이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서 다 이렇게 표를 도덕질 했지 않습니까? 상단에 서울 교육감, 부산 교육감, 경기 교육감 다 표를 훔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덕놈들 5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직필된 올해 상반기에 도덕놈들 1건부터 5건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건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